가수 영탁이 채널A 추석특집 2022 단독 콘서트 탁쇼 TAKSHOW에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채널A는 1일 오후 추석특집으로 지난해 펼쳐졌던 영탁의 전국투어 2022 단독 콘서트 탁쇼 이하 탁쇼를 방송했다. 탁쇼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창원, 부산, 전주, 안동 및 서울 앙코르 콘서트까지 뜨거운 열기로 이어졌던 영탁의 전국투어 단독 공연이다. 영탁은 이날 방송에서 탁쇼를 시작하기 전을 회상하며 이 일정을 내가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잘해야 될 텐데 하는 책임감과 부담감도 상당했다 라고 전했다. 영탁은 이어 서울 앙코르 공연에서 이 큰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환호를 받으며 서로 교감할 수 있음에 무척 감사하다 라고 밝혔다. 콘서트 오프닝 곡을 마친 영탁은 관객들에게 전국투어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올려 현장의 함성을 이끌어냈다.